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틀 전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세계 패권을 누가 지느냐를 넣고 미국과 중국이 사사건건 충돌해온 것은 꽤 오래됐죠. 특히 경제 분야에서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처음 만나는 자리였으니까 당연히 온 세계가 주목을 했습니다. 시작은 화기애애했어요. 그런데 본론에 들어가자 두 정상 모두 할 말을 딱딱하더군요. 싸우고 헤어진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공동선언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탐색점만 버리고 끝난 느낌이랄까요. 이런 느낌이던데. 그런데 헤어지고 난 다음 날 미국 언론에서 바이든이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안 갈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베이징에서 종전선언을 꿈꾸고 있던 우리 정부 입장이 난감해지는 건 아닌가 싶은데 자 미중회담 평가 2분과 함께 해보죠. 제종연구소 문정인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아니 이사장님 제일 좀 기본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미국과 중국이 정말 다방면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이 미중 갈등의 본질은 뭔가요. 어쩌다가 이렇게 앙숙이 된 건가요. 먼저 패권 경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이 세상에 미국만이 패권 국가라고 보는 거고 태양이 하나밖에 있을 수 없다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왜 하나만 있을 수 있느냐. 우리도 지금은 부상을 했는데 우리의 힘도 인정해주고 우리가 미국 중국이 G2 해서 그래서 양도 지도치대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아마 그 싸움이 본질적인 거고요. 거기에서 번져나오는 것들이 가령 무역에서 계속 미국이 만성적 무역 적자 보고 있죠. 또 기술 경쟁력에서 갑자기 중국이 또 대두되고 있죠. 그다음에 인권 문제 민주주의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패권과 연결된 지정학적 대결 구도에서 미중이 충돌하면서 다방면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이 맞서고 있는 형국이죠. 그러면 G2 G2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은 그 G2라는 것도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야 1등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G2의 개념을 준 사람은 엄격한 얘기에서는 헨리 키신저 박사 같은 사람이 그 개념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키신저 박사 얘기는 그거예요. 지난 5천 년 역사를 보자. 대부분 시간 중국이 패권을 차지했고 미국의 패권은 200년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역사적 현실을 이해하자. 그래서 결국에 미국과 중국이 공생 공진화 코이볼루션이라고 해서 공동으로 진화해야 세계가 평화롭고 번영을 살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내에서 소위 우리가 소위 신현실주의자 또는 공격적 공세적 현실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 미국만이 유일한 패권 국가가 돼야 된다. 중국은 미국이 만든 질서 속에서 열심히 협력해라. 이런 시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죠. 바로 그게 문제군요. 그게 본질적인 이 갈등의 시작.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핵심은 결국에 미국과 중국 간의 체력 전의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하는 그 문제고요. 그러네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번에 만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이제 시진핑 주석과 만난 건데 시작은 서로 막 손 흔들면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온라인으로 만난 겁니다. 화면상에서 서로 손 흔들면서 화기애 했어요. 멱타이 색깔도 서로를 배려해서 이렇게 매주고. 194분 전체를 보신 소감 총평 어떻습니까 저는 의의 있다고 보고요. 우선 시진핑 주석도 얘기했지만 라우펑 여우라고 얘기해서 내 오랜 친구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두 사이는 상당히 오래된 관계니까요.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 때 바이든 부통령 그다음에 시진핑 부주석 사이에 카운터파트 돼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지냈고 깊은 얘기도 많이 나눴기 때문에 모르는 사이는 아니죠. 그러나 이제 구조가 바뀌니까 그리고 정치적 지형이 바뀌니까 이제 서로 이제 맞서는 입장에 서는 건데 그러나 하여간 뭐 둘이 만났고 우선 둘이 두 지도자가 충돌을 피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공감을 이루었고 그런 데는 의미가 있고 그러나 실질적인 문제에서 타겨를 본 건 하나도 없고 없고. 그러나 지금은 시작이죠. 앞으로 이제 네 개의 분야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협회해 나간다고 그랬으니까 기대해 볼 만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미중이 충돌하면 옆에 있는 국가들이 다 피해를 보니까 충돌을 피하는 그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충돌은 하지 말자는 데까지는 지금 교감을 이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일단은 성과가 있다고 보시면. 그것만으로도 성과가 있었죠. 제가 아까 탐색전 같았다라고 표현한 게 그러면 괜찮은 표현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난 3월 알라스카 앵크레이지에서 미중 2 플러스 2 전략 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제츠 왕이가 중국 측에서 갔고 미국 측에서는 블링큰하고 제익 설리반 안보보장안이 가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7월에 웬시어만 부장관이 또 중국을 방문하고 10월에서는 양제츠하고 제익 설리반이 주릭에서 만나고 또 왕이하고 블링큰이 로마에서 만나고 이렇게 사전에 쭉 작업을 한 과정에서 이번에 결과가 나온 거지 그렇게 화상회의 갖고 딱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저렇게 손 흔들면서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시작했는데 본론 들어가니까 대만 문제부터 그냥 딱 부딪히던데요. 일단 그동안 도대체 중국하고 대만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건가 대만 해업 상황이 어땠길래 2021년 늦가을 세계 정치무대 국제 정치무대의 가장 핫한 키워드가 대만이 됐는가 이거 궁금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도대체 대만이 지금 어떤 상태인 건가요 기본적으로 국내 정치의 변화하고 관련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차인원 총통 이전에 마잉주 총통이 있었을 때는 마잉주 총통은 국민당을 대표하면서 소위 중국 통일을 희망하지만 현상유지 속에서 중국하고 본토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잘 지내보자 중국이랑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의 햇볕 정책을 채택을 해서 중국과 공존 공영하면서 평화관계를 유지하자. 그래서 전쟁도 아니고 그렇다고 통일도 아닌 현상유지를 유지하자는 건데요. 그런데 차인원 총통은 민진당을 대표하면서 민진당은 대만 독립을 사회상 주장하고 나서는 거죠. 독립 성향입니다. 그 당은. 그러니까 이제 대만이 이제 하나의 주권 국가를 독립해야 되겠다. 그러나 이제 중국 본토 특히 중국 공산당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갖고 모든 국가들로 수교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만의 주권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만은 중국 영토 일부라고 하는 입장이니까 그거에 어긋날 경우는 중국의 핵심에게 어긋나는 것이니까 외교적인 보복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대만의 정치 지형이 바꾸면서 대만 독립을 주장하고 나오는 민진당의 득세 그리고 차인원 총통의 강한 외교적 정치적 행보 이게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국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대만 총통이 쓴 거예요. 이런 발언을 하면서 중국이 화가 났어요. 쉽게 말하면 화가 나가지고 심지어 대만 침공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사장님. 뭐 얼마든지 무력도 불사하겠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의 영토와 주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었을 때는 무력 행사도 불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얘기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은 왜 말려 들어가느냐 하면 1979년 미국이 중국하고 수요를 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해 줬어요. 그러나 당시 공화당이 강하게 밀어서 타이완 관계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타이완이 중국 본토로부터 침공을 당했을 때 미국이 타이완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걸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데 또 대만이 무슨 일 당하면 우리가 도와준다는 법이 또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에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관계를 계속 유지해왔고 그러니까 또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도 소위 세계의 성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전에는 사실상 국무부 관리들이 대만 관리를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서로 쌍무 방문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대만 대표부 사람들이 국무부를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거나 또는 국무부 관리들이 대만 대표부 건물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랬는데 중국 눈치 보는 건가요? 중국하고 그런 합의를 본 건데 그걸 지난 4월에 바꿨죠. 그것뿐만 아니고 그리고 계속되었지만 6가지 기본 원칙을 정해서 대만에 대해서 군사적 무기 지원 같은 걸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만들고 그래서 한편에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우리는 지지한다고 하죠.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대만하고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하니까 중국이 싫은 거군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통 전략적 모호성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오바마 행정부 때 이제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썼죠.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와서는 적절 전략적 확실성에서 알겠습니다. 대만이 침공당하면 미국이 얼마든지 지켜주겠다. 그리고 이제 대만하고 공식적 관계도 계속 전개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또 화가 났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대만은 지금 중국은 대만 침공 얘기가 나올 정도인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미국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만난 거예요. 이번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대만이라는 게 중요했던 건데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걸 다시 확인시켜주긴 했습니다. 우리 원칙 그거 다 확인시켜줬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다만 현상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대만의 평화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불장난하다. 불장난을 하면 타 죽는다. 굉장히 거칠어요. 불장난을 하는 사람은 타 죽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 지금 바이든 들으라고 한 소리 아니에요? 그건 바이든 보다는 소위 차임원 총통 앞에 하는 얘기일 거예요. 대만 총통 앞에 하는 얘기일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만 지도자와 대만 국민들이 독립적 행동을 할 수는 있다. 지지하진 않지만 당신들이 독립적 행동을 하는 건 그거는 지지한다. 아니. 그거 하는데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그건 당신들 마음이지. 대만 국민과 대만 지도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독립이란 단어잖아요. 대만인들이 이런 독립적이다란 말이 이게 굉장히 자극적이 된 것 같아요. 중국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그건 뭐 내정 불가능한 원칙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차인원 총통 포함해서 민진당에서 독립적인 그리고 자율적 행동을 했었을 때 미국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대만 지도자에게 자율적 혹은 독립 추구해봐라. 그러면 그만큼 우리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표현보다는 차인원 총리 총통 보고 불장난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에서 회담이 끝났어요. 미중 정상회담이 조금은 어정쩡하게 공동선언문 없이 끝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미국 언론에서 뭐가 나왔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에 가지 않을 것 같다. 선수들까지 안 보내는 건 아닌데 외교 사절단이 안 갈 것 같다. 외교적 보이콧이죠. 진짜 그럴까요? 지금 워싱턴 포스트 보도가 그렇게 나왔고요. 그렇게 cnn에서도 그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혹의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고 하면 스포츠 이벤트를 그렇게 정치화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북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외교적 보이콧을 하게 되면 다른 동맹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특히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일부에서 결국에 외교적 보이콧을 하자라고 하는 아니면 동계올림픽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는데 이런 그러면 소위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거나 또는 같은 가치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게 되면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이중적 플레이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그 미중 관계가 더 나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이든만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들이 동참할 수밖에 없는 외교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동참 거기에 동참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죠. 미국에 동참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하는 건 보세요. 무역을 위한 민주주의 동맹. 기술 경쟁력을 위한 소위 민주주의 동맹. 계속해서 결국에 반중 연대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번 북경 동계올림픽도 그런 시각에서 중국 지도부가 이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 정상화담이 가져온 성과가 상당히 무의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갈 가능성이 끝내는 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미국 내에서 또 이제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권권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중국 지도부를 축복해 주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미중 관계가 나빠진 거의 핵심은요. 국내 정치의 문제예요. 그래요. 양쪽 다. 양쪽 다. 국내 정치 문제예요. 바이든 지지율 약하죠. 지금 취임했습니다만 지지율 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부 결속하려면 결국 외부의 적과 싸워야 되는. 중국도 마찬가지 상황인가요. 그렇죠. 중국도 마찬가지 상황. 내부 문제 때문에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단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문정인 이사장께서는 바이든이 베이징 올림픽 참석하는 게 맞다고 보시지만 걸림돌이 있다면 내부 정치 상황이 될 것이죠.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중간선거가 결국에 그다음 소위 대통령 연임의 어떤 리트머스 테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모든 외교적 행보 이 모든 것은 국내 정치를 겨냥한 행보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건 말씀 듣고 보니까 베이징 올림픽 갔으면 좋겠다 희망은 하셨지만 바이든이 안 갈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이는데요. 배제는 못하겠죠. 배제는 못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가서 남북 미중 정상이 만나서 종전선언까지 하는 이런 평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거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안 온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려워지겠죠. 그러나 우리 정부가 생각한 건 2018년 평창올림픽이 상당히 좋은 패러다임을 제공해 준 거거든요. 올림픽을 통한 평화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을 사실상 한국 정부가 주변 국가들 도임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정부 쪽에서는 내년 2월 북경 동계올림픽에서도 그런 어떤 가능성을 재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옳은 발상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그렇다면 물 밑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올림픽에 오도록 계속 뭔가 이렇게 물 밑 외교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세요 그건 제가 모르겠고요. 그건 중국이 많이 하고 있겠죠. 중국으로서는 엄청나게 공을 들일 거예요.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우리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승적 선택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가는 게 옳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미중이 새로운 협력 구도로 가는 어떤 지평을 열 거니까 만약에 안 간다고 하면 미중 간의 신정 냉전 구도의 심화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죠. 만약 안 가는 쪽으로 결정된다면 그냥 우리 종전선언 문제 정도가 아니라 신냉전 그런데 이제 신냉전으로 바로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이제 앞당기는데 큰 역할을 하겠죠. 여기서 잠깐 우리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서 지금 각 나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어떻고 미국 중국 어떻습니까 문정인 이사장님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찬성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종전선은 채택을 하는데 중국이 참여하는 조건에서 이제 찬성을 하고 있고 북한은 이제 조건부죠. 그러니까 종전선은 나쁠 것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제 두 가지 선결 조건을 내걸었죠. 하나는 이제 이중 기준 없어라. 우리가 무슨 미사일 시험 발사하면 도발이라고 그러고 남에서 이제 미사일 발사하면 그건 자유권 행사라고 하는데 그 이중 기준 없애달라는 거 하고 그 다음 이제 적대시 정책을 없애달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미연합군사 훈련 이나 연습이 북한을 겨냥한 것 아니냐. 그걸 중단하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자꾸 미국의 전략 무기를 한반도 배치를 하는데 그 위협 우리 위협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없으면 우리는 종전선언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중국은 뭐 어제 웬지 셔만 부장관 얘기로는 이번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최종권 제1차관 하고 의미 있는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네. 그 다음 미국은 제가 볼 때는 기본 원칙에는 그럼 사실상 70년 넘은 전쟁을 끝내겠다는 데 미국에서 노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좀 명분상 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미국이 forever와 영원한 전쟁을 하는 국가라고 하는 인상이 강하게 있는데요. forever와 국가.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노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제 현실적인 제약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 종전선언을 미국 정부가 이제 지지해 주고 구체적으로 이제 작업에 나가기 시작하면 또 한국의 또 야권에서도 문제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정권 말기에 특정 정권 지지해 줘갖고 결국 그게 여당 여당 후배에게 이제 유리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백악관이나 국무부에서는 상당히 조심해서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백악관이 바이든이 엄청 지금 골치 아프겠군요.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이 골치한 것보다는 뭐 제익 설리반 안보보좌관 하고 거기 이제 한국 팀들이 많이 고민을 하겠죠. 문정인 이사장 보시기에는 어떤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글쎄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종전선언을 한다는 게 아까 북한 얘기 얘기는 이중기준과 적대시 정책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대북 제재 문제에서 무슨 변화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가령 정제의 석유 같은 거 하는 게 지금 1년에 한 번 400만 배럴 정도밖에 이제 수입을 못 할 거예요. 200만 배럴밖에 이제 수입을 못 하는 게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올려주고 북에서 하는 수산물 섬유제품 같은 것도 좀 수출하는 게 또 틀어주고 석산 수출도 틀어주고 이런 제재의 부분적 완화가 있어야 종전선언의 탄력을 받을 건데 미국 정부가 정말 거기에 동참을 하든지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바라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가 지금 냉철한 진단 이십니까. 만약 그 현 문재인 정부에서 만약 종전선언을 가시화시킬 수 있다면 상당히 큰 외교적 업적이라고 보겠죠. 그러나 이제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채택한다고 남북 정상이 합의를 해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도 아닌 지금 거의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러나 전반적인 여건은 쉽지는 않고. 쉽지 않고. 그러나 만약에 우리 외교부가 그걸 해낼 수 있다면 아주 외교부로서는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혹시 올림픽 안 온다면 플랜 b가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플랜 b라는 건 정상회담은 어려워 지겠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결국 우리 한반도 문제 푸는 건 남북 북미 관계가 개선이 돼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정전협정 체제라고 하는 게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종전선언을 통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남북 미중 사자 간 협상이라고 하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본하고 러시아가 참여하는 육자 또는 이웃까지도 참여할 수 있죠. 다자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사자 회동을 통한 종전선언 채택 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다음 정부 에서도 그렇게 거부하기가 힘들 거예요.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안 되더라도 차기 정부가 이것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제 보수적인 생각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종전선언이라는 게 평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평화가 이루어졌으니까 전쟁은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자라고 하는 종전선언을 소위 출구로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 다르게 생각하고요. 종전선언은 입구가 되는 거죠. 입구가들. 평화의 입구. 70년 전쟁했으니까 이젠 끝내자. 그리고 거기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긴장을 완화하고 그다음에 정전협정을 평화체조로 바꿔나가고 하는 이 전반적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입구로 작용을 하는 거죠. 완성이 아니라 시작. 시작이죠. 알겠습니다. 세종연구소 문정인 이사장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큰 줄기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우리 외교 고민은 뭐냐면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경제는 중국의 의존도가 높고 둘 중에 하나를 버릴 수도 없는 처지. 이게 우리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미중이 계속 싸워요. 계속 싸워요. 우린 중간에 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글쎄 여러 가지 논의도 있죠. 일부 보수적인 분들은 우리가 미국하고 같이 가서 대중 견제에 참여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또 일부는 사실상 미국이 멀리 떨어지는 국가 아닌가. 중국이 가까이 있는 강대국이 있는데 강대국 하고 같이 편승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소수에 지나지 않지만.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강대국이 너무 치였다. 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장을 해갖고 핵무장을 한 중간세력국가로 우뚝 부상 하자. 그런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강대국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아니냐. 또 진보적인 분들은 차제 해. 우리가 영세중립국 선언 해갖고 강대국 진영 여기에서 좀 떠나서 살자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정부는 이중의 미중 대결구도를 어떻게 현명하게 빠져나갈 것인가. 그러려고 하면 지금에 있는 현상을 유지하자. 미국하고는 동맹 중국 하고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자. 전략적 모호성입니까? 그건 전략적 명료성이죠. 오히려 명료하던가요? 모호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정부가 분명히 얘기하는 건 미국하고 동맹하고 미국이 넘버원 파스너다. 그러나 중국하고 하는 소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우리가 깰 수는 없다. 그게 단순히 경제적 이유 때문만 안 해요. 안보상의 이유도 크죠. 지금 중국하고 적대적으로 중국이 우리의 적대국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미국이 쉽게 지켜주겠습니까? 또 우리하고 중국이 적대 관계가 되면 중국이 자연히 북한 도와주겠죠. 북한의 군사력은 더 강해지겠죠. 그러면 이중구조 속에서 이중의협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데 자꾸 중국 문제를 경제 문제로 자꾸 국가나면 안 해요. 그거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중국은 우리의 평화 번영의 아주 필수적인 파스너이기 때문에 한쪽에 줄 서는 건 아니고 양쪽 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냥 대놓고 명료하게 하란 말씀인 거예요. 이미 하고 있죠. 이미 하고 있고. 미국은 자꾸 땡기려고 하고 중국도 땡기려고 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한국의 많은 분들이 미국적 생각을 자기들의 생각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얘기할 때 한국 우리 동맹 아니냐 그러면 중국 카드 버리고 우리하고 부르는 게 그게 전략적 명료성 아니냐 그런데 지금 한국은 미국하고도 중국하고도 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보인다 라고 하는 얘기가 워싱턴 쪽에서 나오는데 그걸 한국의 언론과 한국에 있는 일부 인사들이 그걸 부각을 시키는 거죠. 현 정부 입장에서 우리가 무슨 모호성이냐. 미국 혹은 동맹 중국 혹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하겠다는 걸 명시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건 전략적 명료성이지 모호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국의 일부 언론들과 일부 논객들이 한국이 하는 건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전략적 모호성이니까 그걸 바꾸라고 하는 거죠. 명료하게 양쪽과의 관계를 그렇게 같이 어떻게 보면 같이 손잡고 가는 쪽으로 우리는 외교를 쭉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느 쪽에도 영향을 받지 그런데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일본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일본하고 좋아야 돼요. 좋아야 돼요. 그다음에 독일하고도 관계가 좋아야 되고. 독일은 또 왜요. 왜냐하면 독일이 지금 이것이 다 샌드위치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호주 카나다 일본 한국 샌드위치끼리 뭉쳐야 돼요. 미국하고 동맹을 맺고 있지만 중국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 미중 대결 구도 속에서 샌드위치가 된 국가들끼리 똘똘 뭉쳐야 돼요. 오늘요. 사실은 우리가 한국의 정치 상황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국제 정치판 을 읽을 기회가 많지 않은데 큰 흐름들을 오늘 문정인 이사장이 아주 명료 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문정인 이사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연구소 문정인 이사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현정의 뉴스